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왓츠가 이렇게 쓰레기였나? 이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열반 원래 캐릭터가 이렇게 쓰레기였나? 승리길 충돌 강타 경기 지금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메가 크리시에 알고보니 게임할 못이었을 줄이야 선견 지명 아니면 그냥 캐릭터를 준을 어렵게 만들고 싶었나보지? 아니면 게임을 보시든가 상금 상금 개발자 아저씨들 2000시간 2000시간만 해봐 이거 근데 진짜 밸런스 맘게임이긴 했지 슬더스가 불풍기가 최근에 패치될 정도였는데 불풍기는 그냥 이 양반들이 장난치느라 늦게 패치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충격적인 반전으로 불풍기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해서 놔뒀다는 그런 반전 상상도 못한 정신 횡행이랑 선견 지명이면은 횡행 계속 들고 올 수 있겠네 불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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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로 갈까 격분으로 아니 마요 마요 넣어야지 잠깐만 거여운 격분 격분도 마요도 둘다 필요한 카드긴 한데 격분 마요 표창 표창 격분이다 죽어라 다 치워봐봐 잠깐만 수비 카드 안 나왔는데 없는데 죽는 거 아뇨 60틀인데 죽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죽는다고 10 곱하기 6 뭔데 이럴 순 없어 와 이래도 60틀이야? 아니 30틀이야 하긴 당연하지 2분의 린드 흠 아니 저거 저거 일 안한다 횡행 횡행 일 한번도 안한다 택 하관인데 전지 잠금 교훈 교훈? 교훈 고 고고 현재 돌 아스트롤레벨 예측 주세요 전지의 흙소매 울화 울화는 필요 없는데 아 근데 예측 볼 수 있구나 고기 있으니까 카드 좀 보자 반응 공물들 경각을 빼고 때려잡을까? 개인기각 나오나 어서오세요 웨세 세 장 중 한 장을 영 코스트로 가져옵니다 웨세도 리워크 되고 나서 괜찮은 것 같아 타격광수완 이런거 개이득이잖아 페널티도 없어 더욱 반응 아 젠장 이건 프랑스 평가..포복..저지..저지..저지..올까? 팽이도 있는데.. 메스 근데 강화해야만 0코스트에요 뭐 그래도..전에 비해서 많이 주어진건 맞지? 전투참가 전투참가 괜히.. 흠..죽을려나.. 어차피 격분 돌릴거면 전투참가가 필요없는거 아냐? 왓츠하우스의 코 굉장히 좋죠 유리칼 강하다 강하다 힘이 있으니까 전지 두번쓰면 킬강 나오지 경각불 아까 스네코로 망했죠 젠장 아 근데 스네코 자체가..사기우글이죠 화영 제발 화영 끝 아이고 이런.. 그래도 뭐 똥공격성도면은.. 지암금 나이스 벨트 벨튀 두르기 벨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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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 노답 사병술 락은 에로크 왜 이렇게 약해요 딴에는 대사가 없습니다 고미 탱커라서 곱만 챙겨요 고미 탱커라서 곱만 챙겨요 고미 탱커루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면의 평화 크흑 내면의 평화가 날된다 마요 하나 있어야되는거 아냐 편지칼 불 뿜기 뒤쪽이 다 필멸자야 뒤쪽이 다 필멸자야 깡깡깡 요행이다 요행을 바라지 마라 개인기다 좋은데 전지 JJ 전지 쓸 카드 없지 버려 취소가 여기 왜 있어 야 뭐야 저 취소 뭐야 저거 빨리 도움이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맹공 플릭. 맹공. 맹공 맹공. 우리 맹공 귀엽죠. 재생 달렸네. 재생 달렸네. 잠금 잡혔다. 아이고 아이고 이 귀한 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뽑지. 왜 새가 해냈다. 재생 달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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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начzusck Points. 재생 달렸네. 재생 달렸네. 재생 받는게 알고ся. 재생 달렸네. 재생 달렸네. 진노가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뭐 심장 잡으려면 수비 카드를 모아야 되죠 근데 아직도 수비 플랜이 마땅치가 않네 교훈이 열심히 일해줘서 되게 강화는 잘 돼 있는데 집에 현실 집에 집에가 흙솜에 있네 이렇게 줄일 수 있고 현실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천지열관 천지열관 잠금 쟤한테 맡겨놨다가 빔 나올 때 가지고만 그냥 이번에는 뚫어베칸 하긴 안 끝나는구나 일단 뭐 잡긴 잡겠네요 화가 난다 염전 전지 하나 더 넣을까? 전지가 빨리만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 카드인 것 같은데 염원 넣고 전념하던가 근데 심장 잡을 때 저거 도움이 안되지 않나 염원이 염원으로 힘 올리면 템포 엄청 빨라지긴 하겠네요 하는데 근데 저거 쌈코스트 잖아 어떻게 쓰냐 저걸 염원으로 떠나서 저주받은 열쇠 상자를 거부한다 엘리트 를 전전 전전 겹분 개인기 전전 고요합니다 코스트 부스팅 직감밍 팽이라서 직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풍대 감기 팽이 믿고 까부는 중 구급상자 수리검 표리검인데 횡행 나올까 횡행 횡행 두개씩 돌리면 표리검 빠방 하겠는데 일진광풍처럼 들고 오는 거 맞습니다 끝 샹블미 아니 아니 대한바이가 오리라소 뭐야 돌려줘요 삐임 웹세플 엄청 좋아졌네 제삼룬 울화 제삼룬 전지 출석률 왜 이렇게 높냐 오목해진 거인아머리 요새 왓처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깡깡깡 숭배 피롭체 열반이나 축성 축성으로 표리검 볼까 팽인데 표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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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표리검 숭배 없이 딜 나올 것 같은데 표리가 열반 하나 더 쇼리검 부채시드 옆집 사일런트가 이 덱을 부러워합니다 어서오세요 확실히 덱을 쓰다 표리검이라서 딜이 엄청 잘 들어가 옆에 엘리트 잡아도 되겠네 표리검 저도독함 맹궁 정가 맹궁 정가 행행 분화 울화 울화 써서 다시 행행 가져오고 성부판 세다 이 정도면 세다 그러나 엘리트는 어떨까 에다가 룬시비면서 하나 딱 올리면 밥도 두고 더욱더 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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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찬장 분노 괜히 경 진노 분화 괜히 버렸네 전지 이것도 늦게 빠지니까 앰물단지네 백년 퍼즐 알파 제3룸 흠 흠 뱅행 같은건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태엽장치 기념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숭배축성뒤절이네 전호의 숭배 왜 자꾸 나오지 숭배쓰면 방어력 딸릴 것 같은데 지금 딜이 모자란 것도 아니군 24방어 내격뿐 방어로는 개쩌는구나 이걸 몸박을 뽑네 아이언클레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추월 음 추월 괜찮은가 팽이어도 드루가 나쁘진 않지 아닌가 팽이라서 필요없나 근데 애초에 팽이를 따지면 0코스트라서 넣어도 되는거 아니야? 팽이가 날 헷갈리게 한다 카카오 카카오이hando 깩카와 저거 딜 ret widers 두ounce 전지 얼반하면은 카카 개빡치겠지 어쩌라고 와아 흰플러스탈 화룡성선 야 미친 딜반 와 몸박이다 휴 안 돼 왜 왜 왜 왜 매셋벌이 아니야 왜 되게 매셋가 적게되어 아 푹셔먹었구나 뭐야 이게 빅잼 160대 몹시 빡친 카카 그러면 여기서 분화를 뺄까 저거는 상관없구나 전지로 그러면은 열관이랑 내면의 평화 아 아 아 부사 큐큐큐 도겐 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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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클레드 카드가 났다 에 주네 세네요 횡행이 진짜 열심히 일하네 요 덱에서는 꿈속에서 160딜 넣은 카카 꿈속에서 160딜 넣은 카카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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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분 쓰는게 맞겠지 아 이번에는 타격을 만난다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전지전지 나왔는데 저거밖에 없네 아 불편해 전지전지로 뭐 쓸까 아 불편해 의지로 미였을까 와 플렉스 아 불편해 전지전지 예 불편해서 안되겠다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만 잡고 아이 보습에는 고쳐진 버그가 왜 베타에서는 그대로일까 이해가 잘 안되는구만 여기있어 껐다 켭시다 드디어 없어졌구나 엿같은 플릭스 음 전지전지 열반 열반 예측하면 24방어 쓰고요 이래봬도 구급상자 있습니다 그댁 버리면 그만이네 왜 있는거지 다크다노 아이고 이걸 맞네 총알 배송을 거부한다 덱 충분히 센거 같은데 이정도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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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색 반갈죽 가능하겠지 육체수양 아까 제삼눈 하나 더 살걸 그랬다 제삼눈이 지금 덱에서 되게 좋네 다크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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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다 Ты 다크다 Jack 다크다 전전열 그 다음에 뭐쓰지 내면의 평화 두번쓸까? 그 다음에 드로우를 좀 보고싶은데 공허 갖다 버리고 공허는 계속 저글링하면 안 뽑아도 되지 않을까 이게 열반이 여러장 모이면은 방어할때 되게 좋아요 아 이건 좀 안좋은데 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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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격본이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나 진노 써야 되는데 나 진노 써야 되는데 나 진노 써야 되는데 나 진노 써야 되는데 표리검이 해냈다. 나 맹공 붙지 말걸. 극심한 후회. 큰일 날 뻔했네. 깼다. 깼다. 표리검으로 깼다. 이제 뱅종 갑니다. 영웅 다섯. 완벽함 하나. 드디어 잠들 수 있다. 4시까지 달렸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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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b. 달다. 깼다라. 깼다.